어제 치맥 회동으로 일단 냉랭한 분위기는 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연출됐지만 여전히 이준석 대표는요. 당 외 대선 주자들과의 거리를 두라고 당에 있는 인사들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국민의 인사들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들이 안 나오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대체무익한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윤 전 총장의 야권이지만 캠프에 들어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협위원장 사퇴 사유가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여기에 각 인사들의 말은 다 같지는 않습니다만 대표나 지금 화면에서 만나봤던 이 인물들의 얘기는 어떻게 당 밖에 있는 인물을 아무리 나중에 입당을 하든 그건 나중 얘기고 원칙을 깬 거 아니냐. 꽤 뒷말들이 있더라고요. 당 규칙 아닙니까? 그것을 사실은 당 대표가 확인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보편적으로 적용해야지 특정 후보에게만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면 사실상 당의 규율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을 입당 전까지 계속해서 압박하겠다는 그런 신호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부 의원들이 너무 야박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당 대표로서는 다른 후보들도 또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다른 후보들 지금 다 경선 준비하고 있는 과정 속인데 이런 어떤 당원들이 다시 나가가지고 지금 당 밖에 있는 후보를 계속해서 지지하고 또는 지원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서 당이 사실상 기강이 안 잡혔다고 비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8월까지 그래서 유예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8월까지 입당을 한다면 그 부분은 오케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기 대해서 징계를 하거나 등등의 것들이 아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 말씀을 이준석 대표가 덧붙였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준석 대표 얘기는 8월 중에 윤 전 총장이 만약에 입당을 안 하면 당내에서는 윤 전 총장 캠프 쪽으로 간 인사들을 제명조차 하는 여론이 비등할 수밖에 없다. 구장 차장. 어쨌든 8월은 8월이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윤 전 총장이 합류를 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요. 만약에 8월 이후까지도 윤 전 총장이 입당을 하지 않는다라면 이 윤 전 총장을 돕는 당내 인사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경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장외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약점도 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어떤 적극적인 조력을 받는 데 좀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런 어정쩡한 상태를 입당을 통해서 해소해라. 이런 의미가 이준석 당대표의 경고에 좀 담겨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국민의힘 당내 인사들 중에서 가장 반발한 쪽이 있습니다. 바로 최재형 전 원장 측인데요. 국민의힘과 철학이 같다면 당연히 당 안에 들어와서 선거운동을 해야지 당 밖에 머무른 채 사람만 빼가겠다는 것은 비겁한 것 아닌가. 비겁하다. 이게 윤 전 총장이 말한 공정인가. 최재형 전 원장 측이 강하게 좀 반발하고 있거든요. 오늘 최재형 원장 측이라고 해서 익명을 요구한 분이 아마 저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최재형 전 원장 측이 캠프가 확실하게 구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조만간 대변인도 임명을 하고 구성할 것 같습니다만 결국 이게 지금 민주당의 경선을 보면 이재명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 지금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당의 국회의원들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그 경쟁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최 원장이 지금 이렇게 조기에 입당한 이유도 본인이 지금 장외에서 뭔가 세력을 형성하기에는 일단 조직과 시간, 인지도 등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 입당을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인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윤 전 총장과 회심의 일합을 겨루어야 될 텐데 그렇다면 거기서 본인이 아군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일부 의원들 중에서 지지선 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세 사업에서 이게 너무나 차이가 나버리면 이게 상당히 처음 일합부터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윤 전 총장이 오늘 만한 명이 성명 발표했다고 그러지만 이걸 거꾸로 놓고 보면 또 한편으로 이분들이 친륜 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견제를 저는 좀 시작했다. 그렇게 보여지고 만약에 앞으로 윤 전 총장이 당에 입당하게 된다면 아마 친, 최, 친, 윤 이런 두 그룹으로 상당히 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경선에서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정도만큼의 치열한 경쟁이 붙을 겁니다. 거기서 지지율 서로 각축전이 벌어질 건데 아마 그걸 위한 이제 본격적인 대결을 위한 스타트를 끊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의원님 말씀은 최재형 전 원장 측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본인들이 뭔가 세를 불릴 시간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일합을 걸었어야 되는데 윤 전 총장이 생각보다 더 빨리 입당하는 것 같네 라는 식의 견제를 하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불리하죠. 왜냐하면 만약에 윤 후보가 지금 일단 국민의힘 전직 의원들을 지금 일단 캠프로 다 데리고 왔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성명서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안팍으로 지금 이제 상당히 위험이 차는 그런데 본인도 그런 뭔가 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시간적으로 필요한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당에 불쑥 들어와 버리면 일단은 지지율 높은 사람이 일단 경선에서는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쪽으로 새가 쏠려버리면 경선의 초반전이 상당히 아주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최 원장 측에서도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경쟁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덕담을 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본인이 직접 말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본인이 직접 말하는 기회도 저는 아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겁하다는 표현까지 썼군요. 이도혁 변호사님 아까 후원금 얘기를 짧게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얘기만 하고 이번 주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5시 몇 분 현재 20억을 넘었다고 했는데 20억 넘은 중간에 후원금을 10만 원 낸 인물 중에 배우 김부선 씨도 있다면서요? 네. 김부선 씨가 이게 0시부터 사실은 이게 후원금 계좌가 공개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모집이 되는데 그전에도 아마 입금은 되는데요. 이제 정식으로는 오늘 0시부터고요. 보도 자료는 오전에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원금 계좌가 열려있다는 게 오전에 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아마 그 김부선 씨가 한시인가 시간에 이 돈을 10만 원을 보내고 왜냐하면 10만 원을 보내면 이게 세액공제가 돼서 연말 세액공제를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10만 원을 보내면서 이제 후원을 한다. 이렇게 공정과 상식 이걸 지켜달라. 그리고 정치적으로 후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도 덧붙였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마스크 팔아서 돈 더 생기면 또 후원하겠다고 말씀도 해주셔서 아마 이 캠프에 계시는 분들은 다 감사해할 텐데 아마 4시 반까지 한 19억 얼마쯤 모였을 때 1만 5천 분이 후원을 한 거고요. 5시 15분에 20억을 돌파했는데 그때가 되면 늘어나셨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예비 후보로 등록한 여야 후보 모두를 합쳐도 20억을 돌파한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다 합쳐서 첫날 지금 이재명 지사가 첫날 9억이었고 이낙연 후보가 첫날 8억이었고 이 추미애 장관이 첫날 2억이니까 이분들 다 합치면 20억이 조금 이분들보다 아마 윤석열 후보가 첫날 금액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수치를 다 하나하나 언급을 해주네요. 오늘 지금까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우호적인 얘기가 많았는데요. 지금 장외 주자고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앞서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강력한 베네핏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득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입당을 하게 되고 경선전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재명, 이낙연의 어떤 치열한 경쟁처럼 네거티브 공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장외 주자로서 강력한 베네핏을 맘껏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더 치열한 경쟁이 남아있다. 여당보다 더 치열한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점도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입당 구칙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윤 전 총장 얘기 오늘 앞서 뉴스타펜 서두에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